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소년과학교육을 선도해온 한생연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유아감성과학교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생명체 탐구, 생활 속 과학, 과학연극, 요리과학, 예능과학, 로봇과학 등 세분화된 체험 실습 활동을 통해 재미있게 과학을 접하며 과학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유아전문 과학실습 프로그램입니다. 호기심과학교실은 초등학교 1에서 3학년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선별하여 과학적 실험과 실습을 통해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명과학자들의 실험과 직업체험, 창작과 발명활동 등 다양한 탐구활동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학년별 3단계 융합형 인재항성 프로그램입니다. 한생연 탐험단은 한생연의 종합과학 교육과정으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융합과학 및 첨단과학 분야를 국내 최고의 실험 기계를 활용하여 분야별 전공연구원과 함께 100% 실험 실습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즉 과학 콘테스트, 큐레이터 동아리 활동, 과학 우수 논문대회, 창의경연대회, 과학 논술대회, 과학 스피치 대회, 사이언스 페스티벌 및 강화 캠프 등에 참여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탐험단은 예약제이며 1, 2, 3년차 갓 1년 과정으로써 회원제 개념으로 진행합니다. 한생연 국제실 선생님과 함께 100% 영어로 진행되는 SSP 과학 영어 실험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미국과 영국의 교육 커리큘럼에 기반한 다양한 과학 분야의 원리를 실험 실습과 체험을 통해 학습합니다. 학생들은 과학적 사고력은 물론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가국적 선생님과의 수업으로 어학능력과 교육적, 문화적 다양성을 함께 키워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라온과학단은 거리상으로 한생연 방문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과 외국 허주 교민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언택트 과학 실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개월에 한 번씩 과학 실험 키트와 실험 재료 및 교재를 집으로 발송하며 학생들은 주중 혹은 주말에 오전, 오후 혹은 저녁 시간 내에 참여하여 연구원 선생님들과 함께 실험 키트로 과학 수업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이지만 정원을 10명으로 제한하여 실험 실습의 완성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캠프 및 프로젝트 대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름, 겨울 방학 중에는 화학, 물리,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실험 실습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과 무숙밥 통합형으로 진행되는 일일 데이캠프에 참여하여 가족, 친구와 함께 재미있는 과학 체험과 그 밖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생연 7개 테마과학관 중 접근이 용이한 과학관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직업의 세계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자유학기제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및 4차 산업과 관련된 코딩, 인공지능, 로봇 등에 대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예약제이며, 소그룹 및 단체 방문 체험이 가능합니다. 한생연 교육의 목표는 어린 학생들이 이론과 증명을 반복하여 논리적 사고 및 교육 방식을 채득하고 톱 넓은 과학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성장 방향성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한생연은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